안녕하세요. 국민 비즈TV의 권선혜입니다. 수원시가 3월 29일까지 관내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. 기계식 주차장 209개소 중 기계식 주차장비, 미수검, 관리인 미배치 현장을 불시에 점검합니다. 점검 대상은 총 16개소, 704면입니다. 안전검사 수검 여부, 검사 확인증, 주차장치 이용 안내문 부착 여부,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. 주차장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자진 시정기간을 부여해 개도 조치합니다.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. 수원시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 점검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연간 1회였던 안전점검을 올해부터 2회로 늘렸다며 각종 안전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수원시 관계자의 시정은 정비가